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매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애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애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블렛의 수령들의 거부로 인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빠지게 된 것은 너무도 큰 은혜였습니다. 참으로 잘되고 다행스럽다고 저들 앞에서 겉으로는 표현을 할 수 없었지만 함께한 600명의 군인들과 다시 시글락으로 되돌아오는 발걸음은 그리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수 있는 일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블렛의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로하는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30장 1절로 2절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겟과 시글락을 침로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시글락에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싸울 만한 사람들은 모두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떠났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블렛의 땅에서 아기스 왕의 보호를 받고 있던 자신과 강력한 블렛을 상대로 감히 아말렉이 이렇게 침로하여 모든 것을 약탈해 갈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치밀하게 계산하고 진행했던 줄타기는 다윗은 결국 그 한계를 맞이하면서 일이 하나씩 하나씩 얽히기 시작하였고 다윗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이 자신을 향한 블렛의 수령들의 적대적 감정을 제대로 변호해 주지 못하고 수령들의 말을 따라 어쩔 수 없이 자신을 거절하고 되돌려 보내는 것을 보면서 결국 블렛의 왕도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는 그 한계의 모습을 경험하고 되돌아왔습니다. 또한 시글락 땅이 아말렉으로부터 침로를 당하게 되면서 블렛의 땅도 결코 안전지대는 아님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울 기력도 없이 소리를 높여 웁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 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사흘 만에 다시 돌아와 본 시글락의 첫 모습은 모든 것이 불탔고 가족들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일들이 결국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블렛의 땅까지 와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아말렉 족속에게 이렇게 당할 줄이야 전혀 몰랐습니다. 다윗의 내면 깊숙이 자리잡고 있던 두려움이 결국 이렇게 현실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경험을 실제적으로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토록 조심하며 열심을 다한 것이었는데 자신의 그러한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은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낙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백성의 지도자의 모습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던 다윗이 자기의 두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잡혀가는 것을 보자 결국 자신의 무기력함을 보면서 절망 속에서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울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막 운 것이에요. 다윗 스스로는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보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도 처참했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도 그 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이 절망의 심정은 다윗을 향하여 원망과 분노로 바뀌어 다윗을 죽이고 싶은 생각까지 들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어려웠던 순간에는 요나단, 아비가일, 갓 선지자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저들을 통하여 많은 격려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다윗 주위에 이러한 자신의 편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밑바닥에 진짜 서게 된 것입니다. 진실로 홀로 서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의지하던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도 없어졌고 자신을 도와 함께해주던 그 버팀목들도 전부 잃게 된 순간이 온 것입니다. 다윗의 울기력이 없을 정도의 통곡은 그동안 다윗이 붙잡고 있던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된 순간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자신을 붙잡고 계셨던 하나님만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큰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다윗은 너무도 갑작스럽게 닥쳐진 절망의 순간에는 사실 그때는 잘 몰랐었습니다. 다 잃고 세상이 모두 다 자신을 버린 줄 알았는데 자기 안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분을 다윗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 안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 소망과 새 힘으로 다윗을 다시 힘있게 서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었음을 다윗은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인생의 다윗의 터닝포인트가 시작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이거는 다윗이 실제적으로 위축된 것입니다. 너무 두려움을 느낀 것이에요. 그럼 다윗은 이제는 끝난 것이에요. 그런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합니다. 이 뒤에 나와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것은 다윗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상관없는 일들이 그때 다윗 안에서 기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의 끝은 무엇으로 끝나냐면 크게 다급하였다. 크게 두려움 속에서 실로 확 위축된 것으로 다윗의 자아는 끝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과 상관없는 새로운 일들이 그 다음부터 발생하게 되는데 그 안에 안 계신 줄 알았고 침묵한 줄 알았고 하나님은 자기를 떠나신 것 같던 그 하나님이 그 안에서 다윗이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에게 드디어 베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사울에게 쫓기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을 지키려 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책임이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그러한 미안함과 부담감은 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 열심으로 모든 것을 다윗이 다 집중하게 하였습니다. 다윗의 그동안의 발걸음 속에는 하나님을 잃을까봐 걱정을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겠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도 삶은 다급했고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윗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저 알아서 함께 계시는 분이실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뭐 할 만한 겨를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알아서 자신과 함께 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신경 쓰면서 하나님과의 자기의 어떤 관계들을 자기가 생각할 겨를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기가 스스로 붙잡고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잃게 되자 그동안 다윗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윗과 함께 계시고 있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삶의 한 구석에서 묵묵히 함께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날 그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블레셋의 골리아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나아갔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나왔다. 내게는 너희들이 없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희들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다윗의 사우랑에 쫓기기 전에 삶의 중심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셨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사우랑에게 쫓기면서 삶의 뒤으로 밀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앞에서 자기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그에게 크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우랑에게 쫓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삶의 뒤으로 밀렸고 자신이 육신적으로 지켜야 할 것에 집중하며 살았는데 모든 것을 잃게 되자 비로소 그 뒤에 계셨던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다윗이 자기 가족들을 지키듯 그렇게 지키고 있었기에 다윗을 떠나시지 않은 것이 아니셨습니다. 자기 가족을 지키려고 다윗이 붙잡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붙잡고 있어서 옆에 계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놓았을 때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여전히 다윗 속에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상관없이 함께 계셨고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해졌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묵묵히 다윗을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블레셋의 수령들이 다윗을 거부하지 않아서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아마도 이스라엘도 잃고 자신의 가족도 잃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느라고 이쪽에서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모든 가족들 양쪽 다 잃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자기는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믿었던 아기스 왕도 의지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 있게 하시고 또 되돌아오게 하면서 또 빨리 빼앗겼던 모습도 발견하게 하셨고 그것도 잃었어요. 아기스 왕의 신뢰도 잃었고 또 지켰던 모든 가족들도 잃었고 있었던 그나마의 소유물도 잃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도 잃었고 자기를 따르던 모든 백성들의 신뢰도 잃어버렸고 주위에 진짜 nothing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지금의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기스 왕과 수령들의 거절 아말렉의 약탈로 인해서 자신이 지키던 모든 것을 다 잃는 상황을 맞이한 것처럼 보였지만 진정으로 생명과 복에 근원되신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둔한 백성들이 언제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어 절망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사야에서 6장 11절로 13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어 여하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있어요.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이사회 선지자는 그 아픔을 보고 안타깝음을 보았는데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예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외치라고 하는데 저들은 들어도 들을 귀가 없고 보아도 볼눈이 없어서 답답할 때 하나님 언제까지 저들이 저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워져 있습니까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저들은 저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도 모를 거야. 성읍이 불타도 잘 모를 거야. 저들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그 중에 10분의 1만 조금만 남아있어도 저들은 잘 모르게 될 거야. 그런데 그 10분의 1 남아있는 마지막 보루까지도 완전히 다 빼앗겨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속에서는 어떻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유실수, 양식이 될 만한 나무들도 다 베어버려요. 그럼 그 땅에서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도록 완전히 싹 다 바벨론이 다 베어가지고 완전히 없어질 것처럼 보이면 인간절은 소망도 없이 다 빼앗긴 거예요. 완전히 nothing 될 때까지 되는데 그렇지만 저들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나무를 베어가지고 가도 어떻게 그 그루터기를 뽑아갈 수 있어요. 그것처럼 남아있는 그 그루터기는 그 땅의 거룩한 씨가 되어서 그것이 다시 회복할 것이야.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거룩한 씨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언약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그 땅에 심으실 하나님의 백성이셨습니다. 그때 해주셨던 약속이 바로 그루터기의 언약이셨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위 세계에서도 동일한 그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 빼앗아 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은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손에 잡았던 자기 것은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도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 땅에서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고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의지와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이 다위 속에 여전히 거룩한 씨로 소망의 씨로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작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믿는 구석이 없어지고 나면 비로소 저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임을 이사의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에게도 인생의 가장 절망의 순간이 가장 큰 축복의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때 다윗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시 굳게 잡았더라가 아닙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이것을 영어 표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안에 계셨던 하나님을 발견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계셨던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다 그렇게 자기가 몰랐던 그 안에 계셨던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게 되어지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에벗을 내게로 가져오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간데 에벗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벗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 이르되 에벗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입는 옷입니다. 에벗을 가져오라는 것은 스스로 제사장의 권위를 등에 업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스스로 지도자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라는 전 인격적인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성전과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에벗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벗을 앞에 두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했을 때 비로소 보지 못했던 사실들을 드디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성읍은 다 불에 타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 보였는데 죽을 시체가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날 다윗은 자신이 살려고 그 입을 막으려고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아말렉과 주의 성읍을 하나도 남김없이 약탈하고 파괴하고 사람들은 씨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목격자를 없앤 것이에요. 그러한 다윗에게 아말렉이 만약에 감정대로 원수를 갚으려고 했다면 자신의 가족들도 그렇게 다 몰살을 당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모두 포로로만 잡혀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셨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것이에요. 처음에 딱 봤던 첫 모습은 절망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다시 그 절망의 현장을 보았을 때 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됐어요. 오, 시체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자기가 벌렸던 일들을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다윗의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은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그것을 원하고 계셨다라는 그 사실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 네가 빨리 가서 추격해. 그럼 네가 반드시 추격하고 잡을 것이야.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준비하고 계셨듯이 하나님은 즉시로 확실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스스로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 속에서 회복해 하시는지 다윗에게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계획이셨습니다. 이제 다윗 손에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을 때 백성들은 다윗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고 죽이려까지 했던 그 원망과 그 불신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다윗 앞에 그 영적 권위 앞에 백성들은 다시 스스로 무릎 꿇고 순종하며 다윗과 함께 이젠 그 자녀들을 또 가족의 아내를 또 다시 찾으러 나서게 된 것입니다. 가장 깊은 밤은 새아침이 밝아오기 직전의 시간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의지와 스스로 믿었던 모든 것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면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때에서야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소망으로 다시 회복되는 새로운 시작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도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겨를도 없이 분주하여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도 우리는 각기 제길로 갈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여전히 함께 계시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여전히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망이라는 것, 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치 않는 한 우리에게 끝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포기했으니까 끝난다고요? 세상은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을 포기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나를 붙잡고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붙들림받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모르고 있을 때도 하나님 여전히 붙잡고 계셨어요. 내가 꽉 붙잡아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손을 놓았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거 붙잡아서 이거 놓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거 놓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그래도 못 놓으면 그것을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힘으로 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게 하십니다. 자, 네가 그 손 놨는데 네가 죽는지 안 죽는지 한번 봐봐. 너의 인생은 붙잡아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붙들림받에서 사는 인생임을 너는 알아야 돼. 그래야지 네가 수고하거나 고생하거나 쓸데없는 것에 네가 낭비하지 않고 너의 모든 전인격적인 에너지를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야.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는 늘 고민이 뭐냐면 나와 하나님 두 가지를 같이 붙잡고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힘이 어떻게 되냐면 분산되어 있거나 둘로 양분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디를 좀 더 비중 있게 더 많이 하는가 그 고민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위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붙잡고 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순간, 깨닫는 순간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아, 내가 나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고 이걸 통해서 고민하는 것이 내 삶의 신앙의 고민인 줄 알고 신앙을 내가 늘 갈등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예배와 기쁨과 그 하나님을 누리는 일들이 내가 할 일의 전부였구나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보면 이후로부터 그가 진짜 왕이 되었을 때는 그는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는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 빼앗겼을 때도 왕위를 스스로 찾으려고 하는 그 일들은 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울 왕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도 섬기려고 했었는데 다윗은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비밀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그가 열심으로 한 게 뭐냐 악기 만들고 그 다음에 찬송 시 짓고 그 다음에 또 성전을 만들 모든 준비들을 하고 뭐 이게 전부 다였어요. 진짜 모든 에너지는 그쪽에 다 썼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 아들이 반역을 하는 것도 잘 모르고 신경을 썼어야 알지 잘 몰랐어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압살롬 아들이 보면서 아버지가 왕처럼 왕답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이 답답해서 자기가 왕이 되면 더 잘할 줄 알았는데 그는 보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여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이러한 영적인 비밀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가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때 부르는 찬양이 그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오늘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모습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뺏어 가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면 놓지 못하니까 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셨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다윗은 알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실패를 백성들에게 알려줄 때 부끄러웠다면 알려줄 수 없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미련함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미련하게 스스로 붙잡으려다가 빼앗기고 도망가고 실패하고 부끄럼 당하지 말고 빨리 놓고 하나님만 찾으라고 그렇게 교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다윗의 이 모습을 그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게 하시면서 이후로부터 이제 다윗의 전반부가 끝나요. 이것이 마지막이었어요. 가장 깊은 밥이 앞서 말씀드렸던 밝아오는 새벽의 가장 끝까지 온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준비하셨던 그 은혜로 회복하시는지 또 그 은혜의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가장 큰 낙심 속에 있다면 또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동일하게 힘을 얻는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의 순간으로 함께 누리시길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몰랐어도 나는 놓았어도 나는 하나님을 무관심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를 포기치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하나님은 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비밀들을 우리가 날마다 일평생 놓치지 않게 하시고 소망 중에 먼저 주의 나라와 주님의 의의를 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